첫번째 물부터 받는거에요 그 집에 숙도가 어디있는지 거의 위에 있네 어? 아까 쫀쫀해? 어디갔지? 바로 앞이지? 여기 여기 오케이 됐다 여기 보고 잠깐만 와 기름 쪼들었네 찍어 사진 막혔어 막혔어 아예 막혔어 아예 막혔어 네 막혔어 오케이 여기를 먼저 뚫고 나서 1차 뚫고 예 뚫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..네 안비가 없으면.. 흐흐흫 흐흫 이거 풀어봐 네 흐흐 흑 흑 흑 흑 흑 흑 네 잔에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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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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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깨끗해요. 깨끗해요. 깨끗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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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기준이 얼마나 많은가? 말도 못해서 기준이 얼마나 많은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